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 5년 동안의 제주생활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하느라 좀 바빴어요. 새 마음 새 각오로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볼게요. 마음은 항상 여기 있었죠. 이삿짐을 정리하고 쉬면서 그간의 유튜브 영상들을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파우치 영상을 지금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초보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지퍼 파우치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 회원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에게 물어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올려봤어요. 이때는 제가 말을 안 할 때였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조절을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실수도 많았어요. 제대로 한번 쉬운 방법으로 올려드릴게요. 20cm의 정사각형으로 이번에는 제작을 할 거예요. 앞판과 뒷판을 따로 나눠서 이렇게 두 장씩 준비를 하시면 지퍼를 봉지하실 때 아주 쉬워요. 기존 영상은 한 장으로 연결을 해서 지퍼를 달았는데요. 이럴 때는 초보자 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심지는 취향에 맞춰서 붙이셔도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손보다는 실크 심지를 좋아해서 가방 심지를 먼저 붙인 다음에 실크를 도포해서 안감을 준비했고요. 겉감은 조금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서 저는 실크 심지 한 장만 붙였어요. 보시면 지퍼 사이즈보다 조금 크게 해서 여유분을 좀 많이 뒀어요. 이러시면 처음 만드시는 초보분들은 나중에 사이즈를 오려서 재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뒤에 봉지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한 장의 겉감과 지퍼의 겉을 마주해서 이렇게 집게로 고정을 하신 다음에 기존 영상에서는 제가 바느질로 이렇게 미리 고정을 해놓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접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재봉틀에서. 바로 고정을 시켜서 바늘로 꽂아 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겠죠? 그때는 왜 그렇게 접어서 바느질 했냐고요? 아 좀 더 꼼꼼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회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저렇게 접어서 하세요? 그랬더니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쉽게 하는 작업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접어서 바로 작업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완제품 지퍼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끝부분을 접어서 사용하시면 별도의 마감 처리 없이도 깔끔하게 끝부분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안감의 겉과 겉을 마주하게 해서 봉제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봉제해야 되는지 선이 안 보이죠? 뒤를 돌리면 이렇게 겉감 부분에 지퍼를 달 때 봉제했던 선이 보여요. 이 선을 따라서 봉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까지 봉제가 끝난 다음에 겉감과 안감을 펼쳐서 보시면요. 지퍼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때 시접을 겉감 쪽으로 꺾어서 상침을 하셔도 되고요. 안감까지 넘겨서 상침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감에는 상침이 없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서 겉감에만 상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감은 반대편으로 돌리고 시접을 겉감 쪽으로 모른 다음에 상침을 했어요. 다른 파우치 하나는 상침을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지퍼가 비슬론 지퍼라고 약간 지퍼의 이빨이 두꺼워요. 그리고 간격도 조금 넓어요. 그래서 지금 노루발도 지퍼 노루발 아닌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꼭 지퍼를 달 때 지퍼 노루발을 사용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스킬이 드시고 능숙해지시면 자기가 편한 노루발을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 비슬론 지퍼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컬러풀하게 다양해요. 그래서 작품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쪽도 겉감과 안감을 달아줄 때 이렇게 낮장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퍼에 연결할 때 아주 편해요. 다시 지퍼의 반대편의 겉과 지퍼의 겉이 마주하게 놓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부분을 접어서 같은 방법으로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기존 영상에서 만들었던 파우치는 제가 한 장으로 작업을 했다고 했죠. 그럴 때는 이 지퍼 부분을 맞추다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장으로 하면 그 틀어짐을 방지할 수 있어요. 대신 시접을 여유있게 둬서 봉제가 끝난 후에 오려내면 되거든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지퍼의 겉과 다른 한쪽 면에 겉감의 겉을 마주해서 이렇게 지퍼를 먼저 달아주신 다음에 안감을 그 위에 얹어서 겉감의 봉제선을 따라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반대편 지퍼까지 상침을 마무리한 다음에 보시면 안감 쪽에 창구멍을 낼 거예요. 안감 쪽에 창구멍을 낼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지퍼가 달린 양쪽 부분에 겉감과 안감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잘 맞춰주세요. 이거 하나 잘 맞추면 끝이에요. 작품을 마무리할 때 이렇게 포인트들만 잘 맞춰주시면 퀄리티가 훨씬 더 살아나거든요. 지금 보시면 창구멍을 제외하고 한 번에 봉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정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되돌아받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원분들 수업할 때는요. 이런 걸 제가 펜으로 다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에 되돌아받게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튼튼하게 제작하실 수 있어요. 창구멍이 벌어지는 일도 없고요. 봉제를 하다 보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면서 봉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체크문이라서 기본 라인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제가 하던대로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초크로 꼭 그려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더 정확하고 예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각각의 포인트 끝부분은요. 지퍼의 끝부분과 잘 맞추셔야 돼요. 너무 벌어지게 되면 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접을 오려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여유있게 재단을 한 다음에 각각의 지퍼하고 겉감을 연결한 거기 때문에 틀어짐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제작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한 장으로 작업하는 파우치를 제작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창구멍을 활용해 뒤집은 다음에 보시면 끝부분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됐죠? 마찬가지로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 너무 가성비 좋아요. 이렇게 얇은 원단 하나를 덧대어서 다림질을 해주면 이쁘죠? 이 방법은 같은 사이즈로 제작을 했는데요. 창구멍은 이렇게 바로 상침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안감도 예쁘게 마무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그르기 하시면 돼요. 저는 양면 파우치가 아니라서 그냥 상침으로 마무리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상침한 것과 상침하지 않은 파우치 만드시면서 이렇게도 상침해보고 저렇게도 상침해보시면 본인만의 취향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우치는 상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비슬론 지퍼 같은 경우는 씹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 포인트로 들어가는 색깔이 너무 예뻐서 간격을 띄우고 봉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낮장으로 된 두 장의 겉감을 연결하는 지퍼 파우치는 자투리 원단 활용할 때 아주 좋아요. 특히 한 반절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지퍼 파우치 만들 때 이렇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난 영상 중에 인기가 있는데 제가 초반에 제작을 해서 서툴렀던 영상들은 다시 리메이크해서 올려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또 올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